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듭짓는 1966년 전국 각자에서는 우렁찬 건설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곳 진해화학의 제4비료공장은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4비료공장은 철회작업으로 이미 정제작업과 사태건설 그리고 도로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1967년 4월에 이 공장이 완공을 보게 되면 요소비료 8만4천100톤과 복합비료 18만6백톤을 생산 연간 총 26만4천7백톤의 비료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현재 공사중인 제3, 제5비료공장과 더불어 비료의 자급자족은 물론 해외로 수출해서 많은 위화를 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전국دة